아니 일단 소연아 왜냐면 너가 봐야 될 이유가 있어 왜? 일단 첫 번째 이거 편지지가 너무 귀여워 어머! 너무 귀여워 그리고 너의 초상화가 있어 진짜로? 어머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안 닮았다 그치? 편지 내용 부르지 않고 걸 유지해주세요 초상화 제 얼굴은 좀 보호해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채연 하이! 유빈이야 요즘 잘 지내고 있는데 너 왜 읽어?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또 유빈이가 센스있게? 한색 것도 써왔어 한색 것도 써왔어 맞아 나도 초상화 있어 야 내 초상화 더 왜 왜? 너 무슨 표정이야? 내 초상화 봐봐 내 초상화 봐봐 뭔데? 어? 야 똑같지 않아? 아니야? 내가 너무 과장이야?